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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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가 만든 랍스타 당근 추석 남śnię 하하하 예쁘다 할 sized 마 Kentucky Democrat 응 Cambora 코비아트 도로 5시 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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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가지가 잘 안나와요 호빈이 어디까지 오네니? 몰라 아.. 너무 맛있어.. 아.. 그거.. 우리.. 농채스기쌀하고? 그것도 그래군! 진짜 왜? 아.. 아..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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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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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맛있어? 매우랑 먹어봐. 맛있어요? 어.. 이거 맛있어. 맛있어. 움직이면 안 되니까 여기 누락이나 먹어야 돼요. 여기 누락 먹갑갑니다. 오이나 먹으라고. 이거.. 난시가 심하구나. 네.. 휘창시님! 어.. 휘창시님! 휘창시님! 하 дня 안 보여. 진짜 눈물이 엄청 나 진짜 여러분 눈 좋게 태어난 것도 복입니다. 제가 진짜 눈물이 너무 계속 나고 선크림을 약간 선크림을 잘못 발라면 눈 비비면 눈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느낌을 계속 받고 있고 왼쪽은 느낌이 없는데 오른쪽이 너무 심하게 아파요 그래서 울렁거려서 지금 방금 토하고 와가지고 약도 독하고 하루만 좀 지나면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진짜 라섹은 아프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너무 눈이 아프고 눈물이 너무 나요 진짜 미치겠다 지금 일일 텐데 우리 다시 침대 밖에도 안 나가요 이게 되게 눈이 시리고 눈물이 너무 나서 그래서 그것도 약이 되게 독하거든요 그래서 약 때문에 계속 잠만 자게 돼요 그래서 계속 자니까 조금 눈을 더 뜰 수 있는 건 장점인 것 같아요 눈이 부었고 피부도 난리가 났고 사실 눈은 할만한데 이 약 때문에 되게 힘이 들어요 약이 되게 미숙거리고 그래서 소리할 것 같고 그래서 아세츠 아미노산 계열의 그 약이라고는 하는데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는 빼고 먹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냥 둘 다 안 먹기로 했어요 근데 진짜 굵기 잘 힘들고 눈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는 게 느껴지니까 근데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눈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아무튼 라섹은 진짜 추천합니다 아 맛있겠다 체리쥬빌레 피스타치오 엄마는 아게인 사랑합니다 엄마가 먹고 싶어서 배스킨라비스 또 먹고 있네요 엄마가 먹고 싶어서 배스킨라비스 또 먹고 있네요 맛있어 배스킨라비스 맛있어 배스킨라비스 체리쥬빌레가 그렇게 맛있어 체리쥬빌레가 그렇게 맛있어 진짜 하는 게 없는 하루 그래서 영상이라도 할 거예요 혼자 선글라스 끼고 집에 있는데 통증은 많이 가라앉았어요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이 선글라스 젠틀몬스터 아무것도 없는 그런 도수가 아무것도 없는 건데 잘 보여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약간 이물감이 아직도 있어요 있는데 어제만큼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그리고 또 더 장점인 거는 제가 편평사막이라는 것도 제거하고 점도 제거를 했는데 그게 라섹하기 한 이틀 전에 해서 이것도 일주일 정도 고생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라섹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미리 해놔가지고 오히려 나중에 라섹하고 나서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는 거에 감사하고 삼촌이 이거를 서지션 했을 때 좀 아 하기 싫은데 했는데 삼촌 말 듣기 잘했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암튼 진짜 여러분 지금 이틀째인데도 약간 광경이 보이기는 시작하는데 3일차 4일차 때는 얼마 정도에 어느 정도로 내가 잘 보일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제 드디어 씻고 머리 감았어요 아 진짜 살 것 같은데 이 약이 너무 미지컬 있는 약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계속 먹고 토하고 이러네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맞으신 분들은 타이레나 추천드려요 아 근데 다 떠나서 통증도 통증인데 다 떠나서 이 눈 붓는 거랑 손발 붓는 거랑 그 다음에 트라젠이라는 알약 때문에 너무 잠이 와요 저 지금 24시간? 24시간 중에 20시간 자는 거 같아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이게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잠이 오는데 와 이거 사람마다 부작용이 다르긴 할 텐데 저한테 이거 되게 너무 세게 오네요 그래서 만약에 수면제나 뭐 타이레놀에 약간 부작용이 있으신 분들은 어 트라젠 이런 거 드시면 한 일주일 정도는 일상생활 못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타이레놀이 워낙 안 받는 체질이라 어 근데 이 정도일 줄을 몰랐는데 아무튼 어 네 아세트아미노산 계열의 약들 안 받는 분들이시라면 저는 이 트라젠 말고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면 한 일주일 잠만 잘 생각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 이 한 일주일 하고 이런 진짜 이렇게 한 일주일 그냥 하는거지 아 너무 예쁘다 안돼 안돼요? 알았어요 알았어요 너 몇 명이니 이제? 아직 644명 밖에 안됐는데 내일 아침에 간단하게 내일은 내일 새벽에 갈 수도 있어요 반짝반짝해가지고 아 저기 원래 중간에 있었는데 어 맞아요 기억하시네 여기는 딱 와 찍어라 좀 스컷도 괜찮아요? 응 뭐든지 다 찍는 것 같아 응 괜찮아? 됐어? 응 오케이 오케이 신나집 갔다가 지금 민혜씨 경원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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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